ㅋㅋ 야아... 얼마만이니? 응? 아서 모건아 얼마만이야 해적모자 주워가지고 또 멋있게 또 하고 다니잖아요 야..이거 얼마만이야 다 까먹었네..키 멀리 하고싶으면 어떡하지? 오..F5였나? 시점.. 아, V인가? 아, 시점.. 그리고 시프트가 뛰는 거 말 거는 게? 몰리 몰리 인사하고 몰리는 사투리 쓰고요 웃으면 웃겠슴데이? 그래.. 잠깐 나올래? 마을 밖으로? 자식이.. 총이.. 이걸 누르면 꺼내고 오케이! 자, 메인 미션 합시다 쳐다봐.. 왜, 관심 있어? 할 말 있어? 말 거는 게 없네? 뛰는 게 왜 안 되죠? 캠프에서 안 됨? 자, 터치랑 얘기 좀 할게요 터치는 모르시는 분들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리더입니다, 우리 리더 동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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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meant about what Trelawney said about these bounty hunts Well, not sweating as such but maybe a little gentle perspiration Until we know more ain't too much harm and wasting good liquor on sweating So? So, I think you should pay Mr. Trelawney a visit and find out exactly what he knows and who he spoke to Take Charles with you Oh, the sight of the pair of you would make a statue sing out its secrets Okay Charles는 누구냐면 이제 우리 패밀리 중에 흑인 혼혈이 있습니다 근데 인디안 흑 인디안 흑인 혼혈 혼혈인데 동물을 사랑하고 어, 어떤 인간을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조직에는 에이스가 있고 폐급 있잖아요 얘는 이제 에이스 계열이죠 같이 할 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살짝 설명해 드리려면 이제 서부시대고 서부 이제 시대 시대 무법시대에 무법시대에 어, 말기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살고 있어요 뭐 혼혈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뭐 어? 뭐 어, 뭐 시가가 있네 뭐 지방사람도 있고 도시사람도 있고 뭐 출신들이 다 달라 근데 이제 이거는 모든 조직이 그런건 아니고 예, 아까 그 대장 지금 더치 있죠? 더치가 이제 다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받아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 뭐 여자들도 많고 내 말이 뭐였더라? 이건가? 나 타는 법 좀 알려줄래? 어떻게 타더라? 아, 이거 내 말이 아니구나 아, 이거야 맞아 이거 얼룩이 얘 그거 농장주 말이잖아 복, 복제양돌리 복제말돌리 아, 내가 이쪽에 있으면 안 돼 이름 여기 복제말돌리 얘 어떻게 타지? 먹여 먹여주고 빗질도 해주고 빗질도 해주고 빗질을 해줘야지 깨끗해져요 안하면 이제 더러워져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 쓰다듬어주고 친해져야지 말하고 유대감이 있어가지고 말이, 막 인간을 버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타지? 이건가? 어떻게 타, 타요? E? E 아닌데요? 아, 오른쪽 누르고 하면 안 돼요 갑시다 하나하나 재활합시다 레데리 재활 가자 점프, 오케이 자동주행이 뭐였더라? 자동주행 이래야 대사를 볼 수 있어요 자동주행 이래야 대사를 볼 수 있어요 미쳤다 진짜 어, 잠깐만 아니 내 아래로 이거 왜 말 안 해줬어요 내 아래로 크로마가 보이잖아요 나 못 참아 스토리 스토리 다는 기억 안 나고 지금 얘네가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걸 알음 그리고 그 무슨 마을에 보안관이 돼가지고 거기 그 두 파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적응하는 거 그래서 시켜줘 로도스의 명예보관관 이거 거기서 복제한 거 아니야 말 그쵸? 뭐야 말 종류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오추마 있었는데 죽었어요 로도스에서 무기를 사용하거나 말썽 일으킬 수 없대 그래서 이 가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쪽 마을을 지배해서 보안관이나 이런 거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가문이 있고 한쪽은 여자가 대장인데 최근의 접촉함 술 어 술담당 여기도 안되네 아 여기 보안관이라서 그렇구나 아 난청판이 돼있네 그리고 여기 킹킹 똥냄새 똥냄새 킹킹하면 여기 이제 단서가 음식을 먹다가 떠나간 거 같고 여기도 단서가 이불 정리도 안하고 똥냄새 또 맡아보면 여기 또 하나 있죠 똥냄새 한번 맡고요 똥냄새 아 그니까 사냥할때 똥냄새 맡아야돼요 또..또 맡아야돼? 맡을 거 없는데 하자 잠깐만 나 밥좀먹고 잠깐만 나 밥좀먹고 잠깐만 나 밥좀먹고 똥깔 핸드피고 뭐야 뭐 끝났어? 메인비션 끝났어요? 네 뭐지? 철새야 얘야? O라는게 뭐였지? H였나? 고정, 고정해 고정 pH 환영의 섬 닥쳐 이 근처에 숲이 없는데요? 어! 여깄다 요 똥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Arthur, 어디서 가? 죄송합니다 네? 보셨나요?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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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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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나 지글거리잖아! 아 아 아 뭐야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문 해야겠다 쏜 오브 비치라니까 알려줘 왼쪽으로 길을 내려가서 브레이스 웨이트 자 사형 거리의 재판관 아서가 판결 내린다 사형 난 저말이 타고 싶은데 브레이스 레이스 브레이스 레이스가 여기 브레이스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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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스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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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laude Trelawney loyal? 네, 약간. 아마 Trelawney ain't exactly dismal. 그냥 큰 목소리만 해. 걱정하지 마. 만약에 얘가 말해, 내가 말할 수 있어. 에이! 너의 문제는 없나? 아무것도 안좋고 트롤리니가 누구야? 마술사? 전에 내가 죽인 애? 아 걔는 의사인데? 중절모스네? 왜 기억이 안나지? 반에서 존재감 없는 애 그런 애인 것 같다 더치는 다 아는데 그지? 나중에 졸업앨범 보면 기억 안나는 애 어 얘 언제 머리 이렇게 길렀지? 얘 원래 머리 이렇게 길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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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리니 얘 우리 친구였구나 어... 이따가 얜가? 차요 어딨어? 아 아 나 죽게 생겼는데 세봤 얘 약 하나 먹자 너무 아까워 와 옥수수 마시니까 안 보인다 이건 뭐야? 내가 치르는 거구나 없는데? 첼스가 이 약물고 찾으신데 어 없는데? 얜가? 절대 미니맵을 보지 말래 어 아 뭐야 없었는데 아까까지 뭐지? 우와 당검으로 미쳤는데? 오우씨 죽을까 돈을 주는 척하면서 당검 던지기 동물은 안 죽여도 인간은 아 아 어디야? 어디야? 아 아니 내가 그가 나 여기 죽는거 있다 왜? 희귀한 거는 더 좋아요? 일로와봐 이 총이 더 좋아보이는데? 달코다는 라피트 희귀한 거 근데 저장된 거 아니에요? 가자 희귀한 거 카카관을 가득한 카카관을 가득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못 찾고 싶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너무 많이 말했죠. 제가 그들에게는 제가 인텔레스에 왔습니다. 여기가 오이거에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내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내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문명의 손길을 되게 경계해 문명이 없어야 더 활개칠 수 있거든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싫은 사람이야 어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도 갈 수 있고 근데 나 이거 무신사 룩이 더 좋은 것 같아 여기로 가서 무신사로 할래 무신사 룩이 더 좋은 것 같아 무신사 룩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 탄띠 신사만 이건 신사만 있잖아 지금 탄띠까지 해야 무신사지 탄띠까지 해야 무신사지 cheôm o rehab ¿qué 삐 o buffs o o o s 자 이쪽으로 근데 소리가 이렇게 심각한 소리가 나 현상금이 안 붙었는데 내가 보안관이라서 막 죽여도 돼요 내께 기부할게 있나 착한 일 한번 하고 여기가 내꺼야 여기가 더 멋있어 충집 탄띠 탄띠 탄띠를 안 했거든 탄띠를 해야돼 내교 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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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요소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 뭐하려고 했지? 위대한 쇼맨이래 아 수염 수염 면도 언제 이렇게 자랐지? 그거 해서 그래 발모재 발라가지고 이것도 멋있는데 길이에다 10까지 가야돼 포마드도 발라야겠다 머리카락 밀어야 되는데 마이카 여기서 이 머리 못 깎을걸? 못 깎아요 수염만 가능해 마이카 얘는 사고 뭉치 약간 돌발 행동한 사고 쳐 마이카 마이카가 날 좋아해 티격태격 오드리스 콜 오드리스 콜 나쁜 놈 우리가 삼성이면 저쪽은 LG 우리가 삼성이면 저쪽은 LG 저쪽은 이러면 뭔지 알아요? 함정이에요 마이카가 흥미를 흥미를 보인다? 그건 함정이야 왜냐하면 지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 내가 볼 수 있는지 아무튼 이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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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일찍 일찍 그럼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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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ne 여전히 연기 이런 저 대장은 굉장히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다 잘될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약간 몽상가 근데 현실은점 cirr 이 갱단이 안좋게 흘러가고 있죠 이상주의자 أن 이상암 잠뜻 이상주시자트 명이 짧음 이리옛 탄띠랑 신사곡의 절묘한 조합 빌이 순찰하고 있거든요 인사한번 하고 경비 쓰고 있으니까 인사한번 하고 코넬 코넬 코넬은 석유부자였나? 우리가 죽였어요 철도회사 부자야? 철도부자래 철도석유부자래 안죽었어? 그때 마을에서 우리 스트로베리에서 죽이지 않았어? 발렌타인에서 죽이지 않았어 발렌타인? 아 그래? 난 죽이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때 한 백명 죽였죠 그 땐 뭐랄까 정말 엄청났었죠 랄까 지금 강물이 마른거 보니까 발렌타인 가서 한번 또 어? 피로 적셔줘야겠네 여기까지 꽉 찼었거든 그때는 홍수여가지고 무기 여기 보통 뭐였지? 볼트액션이었나? 볼트액션이고 하나는 랜카스터 리피터였나? 다 개조도 해놨거든 다 개조맛은 우리에게 먹으러 가야 돼 그리고 저는 너무 많이 너무 많은 너무 귀엽고 너무 많이 너무 귀엽고 저의 문제는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고 아무것도 없지 서로의 두 분이 아마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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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O'Driscoll might be full of shit the promise of this great nation men created equal liberty and justice for all that might be nonsense too but it's worth trying for it is worth believing in can't you see that friend I don't know try all I ask is you try all I ask is you try all right 나 사실 더치 가는 얘기 안 듣고 있었는데 we'll be meeting down on the plane find a spot just above us where you can keep an eye on things all right all right however this shakes out let's sing to me back at the fork and the road after we'll be there partner 어머 어머 근데 그거 총알 아니에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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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3마리 오디리스콜 놈들 콜룸 콜룸은 이쪽 대장 오디리스콜 대장 쟤네들 숨겨놨을텐데? 저격수 그냥 왔을리가 없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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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총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있어 갑자기 쏘면 맞는건데 깡도 좋아 그치? 근데 깡좋다가 그 뭐지? 독사가 이렇게 하다가 죽었잖아 와우 그래 저격수를 안했을리가 없지 쟤도 오우 이뿐이라가 슈가인가 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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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기서 까지나 뭐야 뭐야 도망가래 도망가래 아 이거 애초에 봐야되는 이 그거네 연출이네 아 너무 아파나 드디어 피해자시점으로 본데 이야 대장님이와 영입 제이 엉 아 아 서구시대식 영입 제이 서부시대는 입사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관심 없으면 이미 죽였지 왜 이렇게 데리고 오겠어 무신사 면접 중 무신사 면접 중 함정이야 함정 마이카 이새끼 뭐 좀 있는거 같애 마이카 아아 아 영입재한 아아 3고초려 4고초려 야아 그 저렇게 하고 다시 와 또 사고초려 까지 마이카 이새끼 뭐 뭐 이새끼 오드리스코라고 한패 아니야 위치를 어떻게 알아 솔직히 저기 위치를 어떻게 하냐고 저 저격포인트가 뻔하긴 하겠지만 쓰읍 어떻게 저렇게 바로 찾아 저격포인트 A D 일부러 논거 같은데 저것도 아 나 잡을 수 있었네 와 초인이다 진짜 나 빨간 내복 입었었거든 이게 소독이야? 아 이안에 이안에 넣고 또 불태워? 미쳤네 어떡해 왜 안지져 초 들고 지졌다 너 아우 너무 아파 투척감 뒤질거 없나? 아 지금 나 그리고 상태가 너무 안좋아요 마을이 저깃쟎아 잠깐만 크게 돌아 아 못봤어 크게 두르니까 어 순찰 오케이 죽는줄 알았네 또 내말로 잘찾아서 탔죠? 복제말돌리로 어 흐릿해 아 잠깐만 아 흐릿해 자 한번 지지고 아 정신이 없잖아 정신이 없는데 깔끔하게 운전을 해? 이렇게 하는게 맞지? 한 번 만에 어떻게 그 탈출하는 건데 야 아 근데 어떻게 탈출하냐? 근데 더치는 이미 갔어 그거 아니야? 도착했는데 캠프에 이미 출발 졸라 불안하다 말 있긴 있는데 하나 저거 사람 아 있다 사람 있다 근데 더치 출발했어 야 근데 어떻게 전부다 말로 변한거 아니냐 아 더치 있어 와 나 더치 출발했으면 큰일날뻔 마이카 죽여야돼 얘 몰라 왜 더치는 탈출한게 아니고 얘만 하고 헤어졌지 불러들인 다음에 얘만 잡고 헤어진거야 아 아예 몰랐나 더치는 몰랐지 그니까 만나자고 해서 접선을 하고 혹시 몰라서 저격을 했는데 아서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아서를 납치한 다음에 아서를 미끼로 애들 다 쳐들어오게 하려고 한 다음에 다 보안관 짜가지고 일망타진 하려고 했는데 아서가 그전에 도망가서 했어 그래서 나는 사실 더치가 사실을 알고 이제 출발하는 줄 알았는데 아예 그 사실조차도 몰랐어 아직 오드리스콜이 얘한테 접촉조차도 안했던거야 근데 몰라 더치가 근데 더치가 짜고 했을리는 없어 근데 마이카는 짰을 수 있어 근데 마이카는 짰을 수 있어 근데 마이카는 짰을 수 있어 내가 보니까 더치 나쁜 놈은 아니야 근데 마이카는 가능성이 있어 저거 봐 늑대 똥 싸는걸 왜 몇주 후 걔 누구지? 처음에 설산에서 다치네? 쪼 존 다 한 번씩 하..있네? 죽을 뻔하는 경험이? 아 사슴이 나오고 늑대가 나와? 늑대 나오면 나쁜 엔딩이래 착한 엔딩 봐야겠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와아 이걸 복부했어 머리카락도 길고 수염도 이만큼 자랐어 또 면도해야겠다 찾지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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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불안정하나봐 흠 흠 흠 흠 흔 흠 흠 써블 코스형 어느정도 7 가자 어우 나 지진거 괜찮나? 마이카? 마이카? 여기 아닌데? 얜가? 얘네 아 나 이거 아파서 못하겠어 너무 아파 보기만 해도 너무 아파 존재감 없는 친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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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생각했을까? 당연히 저장한 스테이커. 아, 그는? 그리고 그는 스테이커? 그는 손에 박수 있는 사람을 바라며 입을 수 있는 가슴이? 그는 정말. 그는? 저는, 그는 그는 그는? 그는 그는?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내가, 내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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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신사야, 보니까 신사지요 i have a few commitments over this way some expenses to meet expenses what expenses gentleman's canes and rabbits pull out of hats among other things i had quite a nice little business going for a while shares in a gold mining company excellent returns for the investor of a certain financial standing until well that unfortunate run-in with the law yeah that's how it goes would you please slow it down can't we just ride together anyway you were saying yeah that's how it goes thanks for disappearing on us during that sean business by the way here we are we can hitch up outside i'll make 자 여기다 매 말을 매두면 말을 하고 또 친해져요 아 나 착한 엔딩 봐야되는데 잠깐만 어디서 봐야지 스토리 34% 나 여기 34%밖에 안돼 알트 아 나 희망 있어요 착한 엔딩 가능하대 가능하대 인사해야겠다 이제 아 인사하고 싶다 어 죽있다 아 인사하고 싶다 어 죽있다 베드우먼 테러블우먼 말이 필요없는 바차 아 인사하고 싶다 아주 증ưởng한 자는 사방인의 송 Phillips 아 알트 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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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야겠다 헥터라는 내 동료도 찾아보게 돈을 줘서 정보를 받는건가? 마차가 마차가 물가를 통하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할거야 짐칸상자에 귀중품이 있어 승객은 아주 부유한 체스터 체스터 댐슨 부인이야 끔찍한 오페라 가수지 상상력을 발휘해봐 이런식으로 이제 정보를 받아서 비싼 이제 그걸 알게 되는거죠 지나가는 이전 정보를 왜냐면 이제 돈을 줬기 때문에 구독하는거죠 구독 이게 구독이에요 자 그러면은 물가에 요걸 말하는건가? 카마사 리버인데 이거는 침투 워터 이런땐 침투 워터 침투 워터 일단 따라가면 돼요? 그니까 이거 이제 이 기능을 쓸 수 있는거죠? 그 캠프하는거 배우고 이런거처럼 아 임금이 적으면 이런식으로 서비스가 개판이 되면서 어? 보안도 안좋아지고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는 마이카 구해주다가 이렇게 됐죠 아 인사했어야 되는데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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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상자를 어떻게 열어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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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어디에 가고 자기만 안 봅시다 그리고 제발 그 전자에 그 전자에 잠시 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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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숨 틀어? 아 이거 오페라 가수 아 아 아 이 땐 백미락 없어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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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그것을 New York audience, they were rather cruel. New Yorkers are prigs and fools who believe Westerners don't know anything about culture. I couldn't agree more. Could you? It's such a small show. Could you see something for you? I'm looking for this. I don't know. Miss Dampson, you owe it to West Elizabeth. Miss Dampson, you owe it to me. Not in a house. It's a big deal. It's a big deal. There's a big deal. There's nothing more than it's going on. 여행은 이곳은 정말로 세계를 말하는 것 같다. 여행은 거같은데. 여행은 다는 자유를 잘 못생겼다. 여행은 어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할까? 내가 차를 잡을 수 있는 것 같다. 여행은 더 alt대로 저거. 여행은 생각보다. 다시 저건 시각이 있다면. 저는 21세까지 대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게 말했는 것 같아요. 마.. 됐어? 5원 벌었는데? 5원 벌었는데? 뭐야? 아까 사람 그거 할 때 와.. 아 엄청 많았구나? 7백 이었어? 187달러였어? 7백 아니었어? 아까 막 300얼마마르 됐네? 일찍... 1번째 말이야 네.. 6.. 자 지금부터 착한 엔딩 봅니다 나 어딨어? 여기? 여기로 가자 어? 나 여기 와봤는데? 어? 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됐지? 이거 일단 팔께요 가자 그럼 바꿔야겠네? 음 여기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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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아씨 귀찮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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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 왜 오락가락 하는거야 악어가 무섭대요? 총은 안 무서워? 이업 잠깐만 여기 안가잖아 이제 존 마스터나트 가야지 아 여기도 맞잖아 왜 또? 악어 있어? 보이지 않는 승부 진짜 진짜 무섭다 죽을봐 자 인사 인사 인사합시다 사람 만나면 소 소 소 너무 귀여워요 인사 인사 한 명당 세 명당 1포인트 오른데 인사 사람 죽이면 몇 포인트 깔게요? 인사 인사하기 착한사람 프로젝트 1일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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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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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쪽으로 또 한번 가 인사 여기도 인사 여기도 인사 여기가 여기가 이제 그 아줌마 사는데 끝이야 끝이야? 인사 못해? 나 먼저 나 먼저 인사 여기 사람 많다 인사 인사 내의 아들. 시 중독님의 외부 OK 그리어 브래 여기에 말한, 하여 그녀가 큰 계란의 거짓은 그녀의 형은 우리도 이 국민의ем 뭐? 5,000달러 달러당 50센트면 반절 준다는거 아냐? 그럼 2,500달러야? 그럼 엠빵 치면 얼마야? 2,500달러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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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맞아 우리 불 붙였었어 지금 양쪽 줄다리기 하고 있거든요? 손님과 빌이충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날과 빌이충 하늘과 빌이충 자 5,000달러짜리 말을 어 가지고 가는거니까 어 뭔가 총격전이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하는게 좋겠다 그래? 아 알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알게 봐봐서 어글라 아글라 어글라 레이트웨이드, 믿음은? 네, 제가 아무것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의 파트너는 여기 있는 스테이벌스에 대해야되고 싶었을때 하지만, 또 다른 곳에 살펴볼까? 그럼, 아... 그럼, 스테이벌스에 대해야될까요? 누군가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를 못하네? 이건 다음 좋고 쉽다 없을 필요없다 우리가 왜 안 뺏어 어떤 관계가 불가능할지 가히는 거 그릇에 이럴 5천 달러짜리 말 Don't let me do the talking Hello there Can I help you boys? I hope so Heard you got some horses We always got horses Fine horses I mean I don't get you friend Yeah you too come on Listen why don't you get out of here You scarface and your greaser buddy Whoa I don't like officials 우리는 의사장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의사장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오케이, 괜찮아요. 이것은 특히 스터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명한 스터드가 스터드가 있습니까? Saratoga. 그렇다고요? 아니요. 당연히. 이것은 Cerberus. 졸라 불쌍해 사육사인 이후로 죽었어 귀찮아진데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뭔가 좀 다른거 같기도 하고 말이 좀 반짝거리는거 같기도 하고 그죠? 왓아이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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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거리네 아 저거 말이 맞아 말이 빨라서 온가? 어디가 말 됐다 같이 가 다 지나가고 말 다 지나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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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알이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cub le 가면 뭐 바로 豈 yok 계속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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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Morgan! 여기! 여기가! 그럼요! 잘 됐습니다. Clemens 코프가 그냥 거기서. 자, 우리가 다 됐어요! 자, 저가 훨씬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가 내 피곤한 거 같아요. 에이! 하이!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5,000원으로 객싼? 나 봐봐요. come onナール what you boys want heard you was heard you pay good prices for horses will buy more or less anything 말도 여기서 팔 수 있나봐 이제 근데 원래 마곡관에서 팔았는데 그 쉬운 놈이. 그 쉬운 놈이? 들었다고 다 사실인가? 5000달러는 말이 안되지 7백이 또 많은데요? 1백이 또 많은데? 엠빵 총알이 너무 없다 나는 이제 그 무기도 사야되고 클레이와 클라이브에게 말을 팔 수 있습니다 훔친 말은 마곡감보다 값을 더 쳐주지만 구입한 말은 마곡감보다 덜 쳐줍니다 훔친 말만 잘 쳐줌 정직한 말은 안 쳐줌 미친놈이네 우리 어디로 갔어? 아까? 어 나 많이 올랐다 착함지수 요 진행상황 36% 이동 생드니로 갑니다 여기 왜 오는 줄 알아요? 머리 자르고 인사도 하고 돈도 주고 돈도 주고 오 이렇게 올라가죠 오 이렇게 올라가죠 오게이 오게이 사람이 많아서 이사하게 아주 좋아요 이사야 할거에요 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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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스타일 난 이게 길이가 짧.. 빠지는게 싫어 두개밖에 없어? 뭐? 나가 천천히 가는거 뭐지? 어디서 하는 말이야? 어디서 하는 말이야? 총알 사야돼 어떻게 말해? 인사가 안돼 왜 인사가 안되지? 응? 사 착한 일 근데 왜 안올라가? 착한 일? 이 책이야말로 지상 낙원으로 가는 여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산업계의 큰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간단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한때 저는 밭을 갈고 옥수수 껍질을 벗겼습니다 지쳐 죽을때까지 노세를 몰아 이랬죠 저는 겸허하게 씨를 뿌리고 땅을 잃고 이경지에 도달했고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멍청한 가축대와 귀먹은 방랑자 작은 원주민 집단에 오랫동안 목이 쉬도록 외칠 수 있지만 그들은 듣지 못할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남자는 갈비뼈를 떼어서 친구와 동반자를 만들었습니다 신은 여러분이 돈이 많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시작과 끝에 낙원에 투자하십시오 신은 모든 미국인이 부자가 되고 행복과 불안은 사랑의 빛을 쬐는 것을 바랍니다 흔히 부여함을 나누지 않는 자는 힘으로 부를 축적하지만 곧 망한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남이 피 땀 흘려 얻은 결실을 노력과 헌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파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골을 빼먹어서 돈을 버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은행 업무시간에만 일하지만 화려하게 사는 월가의 친구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은 나라와 깨깨거리고 당신의 꿈에 똥을 쌀 테니까요 제 나무에 앉으십시오 제게 적당한 보상금을 주시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잃게 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이 방침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지도 만지지도 이해하지도 않는 물건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파십시오 남의 결실을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판 뒤 두 사람을 모두 가난하게 하십시오 두 사람을 거지로 만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죠 남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니까 근데 그 물건이 가치가 없어야 돼 그래야 두 사람이 다 거지가 돼 단독 55달러로 이 경이로운 책을 더 구입하고 공유해 보세요 5달러 할인해 줬나요? 이게 얼마야? 1%, 2%, 4, 5%, 7%, 8%, 9%, 10%, 6%, 10% 10, 11, 11, 12, 11, 14, 15, 16, 16 17 곱하기 50 5735 850달러네 I care, I care, but let me be clear. I only care about those who care to read But do precisely what I say and you'll be the man building railways Oh no! But that is not good! Why 안가져? 너 어떻게 눈치챘지? I don't know 말이 죽었네? 뭐야, 살았네? 자는거야? 뭐야 얘 언제 돌아와요? 자는거야 책 가져갈 수 있어요? 나 거기 위치가 어딘지 몰라 아 낚시하고 물고기 풀어주면 5포인트 준대 음 양이 총알 좀 사볼께요 지나가다보면 만나겠지? 아 익스프레스탄이라서 그래요? 그러네 일반탄으로 바꿔야겠다 일반탄으로 바꿔야겠다 일반탄으로 바꿔야겠다 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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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봤자 얼마 오르지도 않아요 지금 해봤자 얼마 오르지도 않아요 지금 해봤자 얼마 오르지도 않아요 마주 봤자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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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많이 올렸다 딱 화낼때 딴 데 어 왜 딱 화낼때 진정시켜 아아 항복 항복 레일에 맞춰서 가야지 레일에 맞춰서 가야지 기 기차빙이 레일에 맞춰서 가야지 나 오게이 앗 내 앗 악어 있다고 어떻게돼요? 얘 묶여있어서 나 떨구고 싶어도 못 떨구잖아 마차는 이게 배너지 jen아! 올리브! 야 요거워워워워워 운동 Key 요거워 별로 가만히 있네 이거 풀어줘 이제 먹구 첼스가 그랬어 먹으면 된다구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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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이동하자 그냥 빠른 이동 나 어디가야 되더라 맵을 한번 아 맵을 못보네 그냥 가고 싶은데 갈까요? 가보고 싶은데 로도스에 뭐 있었던거 같은데? 로도스에 노란색 떴었던거 같애 로도스에 노란색 떴었던거 같애 로 pseudo 로봇 로 podob Umm 로 형 문도박사 설정이 모티브에요 자기가 보안관인줄 아는 사이코패스 여깄네 뭐 하니? 모니터가족이네 모니터를 만나면 흠 다 알고 있는거 아냐? 다 알고 있는거 아냐? 다 알고 있는거 아냐? 다 알고 있는거 아냐? 션! 션 퇴결! 션 퇴결! 게맛! 최호와LaL 다 알고 있네. 저, 션 퇴결! 션 퇴결! 션 퇴결! 션 퇴결! 션 퇴결! 션 퇴결! 나는... 좀 센거 먹어야 겠다. 3개짜리 아씨 안보여 학 함께 어어 못 하나도 아 죽을래! 정말 무거운 것들들! 잡아놔!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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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어가? 아, 비켜! 아, 진짜! 아, 비켜! 죽을래! products 계속 나오는데? job done? you see bill anywhere? no shit you're dead now this is some damn posse the greys rounding up we'd have had a deal with these sons of bitches sooner or later just turned out to be sooner see that? those cowards are running away looks like most of them not all of them sheriff gray and what about bill? where the hell is he? we'll find him later yeah this is a kind of a real human being this town is going to hell who do you think you are? but you two big thugs from here you're so dumb to think we don't know what you've been doing come out sheriff it's over we put down forward you're worse than you a hundred times over this is the grey town always has been always will be only grey's i see left around here is you who are you you're now I'm sorry I'm sorry or can you you put the gun down sheriff I'll blow his brains out you want to join your little friend there do you either way you're a dead man 너무 느려 션 죽어버렸어 야 진짜 험앙하다 내가 먼저 맞았으면 내가 죽었어 그 때가서 지랄이지 그 때가서 지랄이지 저 패션도 모르지 머리도 못써 힘도 약한 녀석들이 저 패션도 모르지 머리도 못써 힘도 약한 녀석들이 근데 마을이 전멸당했어요 마을이 그레이들만 죽은거 아님? 아니 그 그레이들 모여있는 저 마을이 로더스와 주변지역이 봉쇄됐습니다 지역보안관들이 적극적으로 플레이어를 찾아 나섭니다 요 유명한 그게 있는건가?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왕관이 있어야 돼 왕관이 있는거만 그거야 그냥 꽃이 있는거야 이거 그럼 저 웨스트 아지매한테 가야되는거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집 나의 어? 더 떨어졌어 왜 떨어졌지? 그 이벤트잖아 아 생드니 맞네 시바 나도 막살꺼 안풀어주면 니네만 손해지 어? 어디갈까 여기가야겠다 더치가 대화하고싶대 어? 네 아 고마워 옆 옆 옆 이리 옆 이리 옆 옆 옆 옆 더치가 뭐라고 할까요? 근데 마이크를 은근히 두둔하거든? 더치새끼? 더치새끼도 패야되는데 잭은 왜? 오드리스 콜로미를 봤대 오드리스 콜로미를 넘긴거 아냐? 배들 빡쳤어 총 출동! 어셈블! 와... 이거 거의 대항인시대 트에서 걔 누구야? 마르티네스 후작잡으로 아메리카 갈때 그 느낌이다 마르티네스 후작 뒤졌어 위스트 아줌마 이제 당신 이제 마르티네스 후작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모든 잔을 변했어요 하여튼 그 모든 것이 또한 완벽한 스캔 그들끼련 아니요 그들끼련 충분히 얘기해 아무것도 없던 우리 어디에 있는지 우리 어디에 있는지 어 덫 덫 뭐야 밟았으나? 왜? 이게 뭐 명장면이야? 여기서 몇 명 죽어나가나 보다 션 죽은 시작부터 이제 애들 하나둘씩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멋있어서 그렇대 왜 자꾸 이게 깎이지? 이케 어차피 랜니 Like I said, I'm fine. Follow my lead. Follow, follow me. 근데 쟤는 권총만 갔거든요? 더치는. 와, 노래봐. 와, 대놓고 와. 퍼져서. 가져간거 맞아. 난 또 둘이 싸움붙이고 다른 걸 가져갔나 했어. 야, 얘네도 앞으로 나온거 봐. 앞에 있으면 총 무조건 맞아 죽는데. 흠. 아, 넌 왜 이랄지 말아야 할까? 아, 넌 왜 이랄지 말아야 할까? 여기가 열어줘야 돼 잭 잭 여기 숨어있다 잭 어딨어 뭔가를 막았대 불 지르는 거 아니야 아 위에 있다고 위에 표시구나 레드리 1탄 주인공 아니고 존이래요 1탄 주인공은 얘 아빠 제가 아빠 2탄 주인공은 잠깐만 찰리용건 좀 먹고 오 아이씨 드랍쉽이네 드랍쉽이네 어디있어? 저기있네 드랍쉽이네 흠 드랍쉽이네 드랍쉽이네 이거 먹어야겠다 다 들어있는거야 다 들어있는거 먹었는데 끝났네 근데 이거 잭이 어린애잖아 죽었을 리가 없어 스토리상 дом 유명한 새끼야 짠 근데 우리에게 전부터는 공격적이라니깐 그 짐의 짐은 누구야 남의 친구 또 다른 곳의 를 죽는 애 이만 말씀하시겠지 오! 나는 너의 편ank! 종굴괄에 대해! 어디 그의 대기ona? 너 GUITAR! 다운, 우리 솔드 부터다 here. 어떻게 하냐? 아! 아! 으하하하하! 털메요! 한참의 불은 가자! 어떤 더 우리장 있었나? 노, 노파패밈이래 아, 뒤로가 거, 걸어가세요 지금 빡 돌았어 한 50명 죽인듯 황건적은 르모인 레이더거든요 황건적은 르모인 레이더 생든이가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건가 보다 원래는 왜 안죽이냐고? 할매 빼고 다 죽었는데 뭐 저거 뭐 어떡해 야 저렇게 세력이 큰데 그레이도 박살냈어 할매도 박살냈어 로더스 이쪽으로 그냥 다 초토화 시켰네 내 친구들은 아이예요 아이예요 시에..나 다 죽을냈어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그 친구들 다 괜찮으세요 얘 덕분에 한거 기타는 우리를 벗어내로 누가 남기고 있는 친구들 다 죽을거예요 맞지요 이온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아들어? 내 친구들 다 괜찮으세요 근데 물론 마실든가 다 죽었고 죽을냈었고, 다 죽을냈었고, 다 죽었을냈었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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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그 친구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믿고. 에이, Dutch! 우리의 문제는. 아니요. 관광객들. 정보수. 좋은 하루 종류. Mr. Vanderlinde, Mr. Matthews, 그리고 누구야? Rip Van Winkle. 저는 낚시할 때 오네 아냐? 에이전트 밀턴. 핑커튼 디테크티브 에이전시. 나도 핑커튼인데. 핑커튼 패션인데. 똑같다. 옷 패션 똑같다. And to what do we owe the pleasure? 에이전트 모런? I don't know if you're aware, but this, this is a civilized land now. We didn't kill all them savage's only to allow the likes of you to act like human dignity and basic decency was outmoded or not yet invented. This thing, it's done. This place, ain't no such thing as civilized. It's man. So in love with greed, he has forgotten himself and found only appetites. And as a consequence that lets you take what you please, kill whom you please and hang the rest of us? Who made you the messiah to these lost souls you've led so horribly astray? I'm nothing but a seeker, Mr. Milton. You ain't much of anything more than a killer, Mr. Vanderlinde. But I came to make a deal. It's time. You come with me, and I give the rest of you three days to run off, disappear, and go and live like human beings someplace else. You came for me? Risk life and limb in this den of lowlifes and murderers so that they might live and love? Well, ain't that fine. I don't want to kill all these folk, Dutch. Just you. In that case, it would be my honor to join you. Excuse me, friends. I have an appointment to keep with. I think your new friend should leave now, Dutch. You're making a big mistake. All of you. Yeah. Dreadful. We have got something. Something to live and die for. How awful for us. Mr. Milton, stop following us. We'll be gone soon. I'm afraid I can't. And when I return, I'll be with 50 men. All of you will die. Run away from this place, you fools. Run. Come on. Get your damn hands off of me, boy. Boy. Yeah. What now? What now? Just what? Just what? I know a big old house. Hidden in the swamp. I'm sure they'll find us. 2nd 1st 1st 1st. Not only 1st 1st 1st. It's all we need. It's all we need. It's a spot by Shady Bell. Lenny and I got into that dispute. The previous occupiers. The place is well hidden. You and Arthur. Right out to make sure no one else is moved in. Lenny. You're going follow those fools out of here. Make sure that they leave. And John, we'll get Jack back. And we'll get go. The rest of you, get pack it! Come on John. 깡이 없는 놈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아냐 깡이 좋아도 죽거든? 사실? 대책 없잖아 그냥 여기 뭐 미스터 밀턴이 와가지고 항복하라고 하는데 싫은데? 그럼 그냥 총 쏴버리면 어떡할건데 그냥 깡이 좋든 나쁘든 안 좋든 약하.. 어 깡이 없든 있든 다 죽으니까 그냥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다 깡이 생긴거지 그냥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냥 승질머리대로 싸는거 그니까 사리고 살면 마을에서 이렇게 그냥 사는거고 이렇게 깡패로 사는 애들은 다 이제 그냥 좀 더 생각해 그냥 좀 더 생각해 좀 더 잘해 좀 더 잘해 좀 더 잘해? 좀 더 잘해? 다시 한번 더 잘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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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해 덕분에 이 게임 오세아 2 이 두 개의 가족들은 없었지요? 이 두 개의 가족들은요? 마스터 칸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던가 있었어요. 네, 그들던가 있었어요. 항상요. 봐봐, Arsten. 제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일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нового요. 자기가 잊지 않습니다. 우린 Sean, Mac, Davey, Ginny. 그리고 뭐죠? 계속 나아갈 수 밖에 없어 다 말했어? 다 말했으면 가고 이거 왜 뜨는 거예요? 저? 뭐 말에 심장병 있어요? 덫표시가 왜 나와? 뭐야, 얘네 나쁜 놈 아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느려질 때 걸어가지고 느려졌네 자세한 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누군가 우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게 내가 말했던게 말했다, 마우스는 아들밤으로는 이런 게 없지, 마우스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내가 내가 장을 잘한다. Abigail, 그가. 내가 내가 믿을게 그가 나는 것 같다. 아, 저는 그가 내게 내게 그가 지진래서 Blackwater에 대해 말했을 때 한 가지가 생각했었을 때 내가 그냥 잊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아무도 암을 알았을 때 하지만 어떤 게 그렇듯이 생각했을 때 이를 뿐이야. 디노와트와의 시장에 의존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들은 1일에 떠나오면 아직 이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우울수들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 Olha, 이제는 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 가면은慣한 곳은 산-den-니. 멈추게 될 것 같던 것 같던 곳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 있는지요? 많이 찾았어요. 큰 장소로 정백한 곳이 있었습니다. 다른 강릉가 되었어요. 한글자막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오는 곳에 왔다. 다행히 알았다. 다행히 그 길을 가면, 다행히 그 길을 가면. 아마 그 길을 가면, 한의 다른 곳에 가면, 나는 그 디너미트 그 기업을 받았다. 안나오는 게 없을까. 다행히 확인하고, 다행히. 4 walls, 1 roof. 우리는 세상에 올라가고. 너도 안 봤어? 빨리! 더 빨리 가야 할수록 더 좋겠어 뭐? 넌 뭐하는거여? 넌 뭐하는거여? 넌 뭐하는거여? 넌 미니? 넌 뭐하는거여? 아아, 왜 이렇게 드럼야? 넌 뭐하냐? 넌 뭐하나? 자리에 있는건 안없어지는데? 쉐이디벨 자리에 있는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놀아보러 가봅시다 아, 놀아! 저희들 다시! 친구들! 준비되어! 잠시만요 얘네가 황건적이야 얘네가 황건적이야 얘네가 황건적 한명 들어갔는데 여기 똥꼬 찌르기 똥꼬 찌르기 잠깐만 총 관리하겠다 뒤로 상태가 말이 아닌데 닦아 한번 뒤로 똥꼬 아 똥꼬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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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 Babylon 이 리피터를 쏴야.. 바민트 리피터도 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얘가 두목이야? 르모인 레이더? 황건적이거든 여기? 아.. 지부장인가? 지구장이네 공중이 떴어 화양병 이 자식아 칼을 끄네? 칼을 끄네? 여기도 뭐가 없네? 최소화 가자 가자 한거죠 팔로우, 팔로우 미 이 안에 시체 엄청 많겠다 캬르바이트와 함께 뭐 있을 법 한 데 없네 헬베시트 치워야겠다 이제 이제 갓 쟨 쟨 긁어 아 근데 떠있는데? 게스가 차서 그런가? 좀 할아버지 좀 회춘한 거 같지 않아요? 진짜 악마다 악마 그 자체 악마 그 자체 웰컴 이지랄 도둑이? 도둑이? .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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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내가 지금 딴 데로 가는데도 지 혼자 말하고 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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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문 사이에 끼여서 난장판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뭉둥적으로 낀거 아냐? 어쩌.. 자기네가 막 술 해가지고 팔아놓고 무슨.. 무지개가 필요하다고 하네 여기가 진짜 도대체.. 미래의 도대체.. 와아.. 무지개랑.. 굴뚝빠.. 무지개가 필요하다고 하네 생드니.. 이제 생드니편 맞췄어 제목이 생드니였어 생드니 empire 어?! 아.. 야 이거 왜 모자 없어 드는 voyage 잘 nick וס 야아.. 원래 이거 보고 경이롭다고 해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 이런..이렇게 경찰, 경찰 불러 아아.. 일부러 맞아 일부러 맞아 경찰, 경찰에 있는 데까지 유독 온다 온다 잠깐 금강불개 금강불개 다 때릴려고 온다, 나도 때릴려고 다 온다,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 경찰 어딨어 탐방불개 전자리 고기 오 오 오 온다 온다 뒤보는게 뭐였더라? 어 풀렸네? 아 아 금강불개 개 개잘 싸우네 여깄다 여깄다 경찰있다 해봐 너 해봐 경찰 있는데 해봐 해봐 쳐다보고만 있어 때리잖아 미친놈아 아아 펑하님 아 아니 아니 이게 같이 갑시다 응암동이요 하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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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더치잖아 더치야 얘네 좀 어떻게봐 갑자기 더치고 왔어 갑자기 얘는 왜와? 아아 척 아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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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넨 여기서 다 죽어 또 어딨어? 또 와 더치야 죽여버려 움직임이 달라 적이네 online 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망간데? 재장전을 해? 재장전을 해? 재장전을 해? 재장전을 해? 재장전을 해? 재장전을 해? 재장전? 계속 오네? 아직도 도망 안가고 뭐했어 넌 죽어도 된다는거잖아 이정도 총을 쐈는데 죽어도 된다 죽어도 된다 죽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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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도시에 사람이 없네 아 이거 너무 억울한.. 억울한 일 아니야 이건? 아니 쟤네들이 먼저 때려.. 때렸는데 경찰 아저씨가 갑자기 편파판정해서 저거 내꺼 아냐? 저거 내 말 아냐? 뭐했어 얘 아.. 말이.. 말이 상태가 안좋은데? crazy left.. 저거.. 뭐? 왜 안먹어? 쟤 어떻게 가야돼? 아 아 아 여기가 아니네 저 어디로 가야되요? 응 아 아 아 아 요 아 아 아 아 음 인테리어 패드 아 여긴가보다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가? 아 여깄다 여깄다 사다리 있다 그래 없을리가 없지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 뭐야? 아씨 어디로 가야되 아 됐다 컨트롤 에일 컨트롤과 아 이게 급정거 보세요 너무 억울해 시스템이 좀 이상해요 AI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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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미션하러 갈께요 일단 미션하러 갈께요 브론테 다 브론테네 다 브론테 물어보는건가봐요 괜찮아요 더치는 좀 도와주다 안도와주네 왜이렇게 스스로가 끝났죠 사탄무 사탄무 시다드무도 주고 시다드무도 주고 사탄무 사탄무 그리고 빛질도 해주고 퀸시 해리스 동산 퀸시 해리스 동산 못 지나가 얘가 막고 있어가지고 퀸시 해리스 동산 퀸시 해리스 동산 얘는 왜 도망가 쟤는 왜 도망가 경찰이 왜 도망가 퀸시 해리스 동산 퀸시 해리스 동산 진짜 개 억울해 퀸시 해리스 동산 퀸시 해리스 동산 퀸시 해리스 동산 경찰이 도망가니까 신기하잖아 경찰이 갑자기 도망가 와우 놔줘야지 놔줘야지 열어줘 문좀 열어줘 뭘 Make the jail, fuck I'm trying to get away from the underwear I think he's clean, finish him off 하라! I want him full of lead! This is it! Finish him off! Push in! At least I know bombs killing you! Nowhere to run! We've got you trapped! Let's go! He's gone! 말이 없네 눈부셔서 못쓰나? 말이 있어야 돼 말이 없으면 탈출을 못해요 아니 대쉬기로 썼어요 대쉬기 리신 큐처럼 대쉬기 말이 없네 무려 저거 말이다 빨리 오는거 보니까 바로 키하고 한 번 피해주고 돌아주고 시민들을 쏠 셈이야? 어디있다? 거기있다 아이 소자 자 신미들을 쏠셈이냐고 여깄다, 뒤졌다 가자 여깄다 신기한데 이거? 교회? 나 들어가고 싶은데 어떡해 나 들어가고 싶은데 어떡해 나 갇혔어 뭐야 왜 이렇게 작지? 난쟁이교회 못들어가 저건 마지막 나무에서 화염병 난쟁이교회에다가 미션하러 갑니다 미션하러 갑니다 아니 저거 쓴지가 오래되가지고 또 뒤로 들어갈 수 있나? 불타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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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썼어 내가 모아놓은 약 강장제같은거 かった 을 흠 막 halt 아 아 아 아 아 사과를 안하네 아니 마찰을 멈춰야 될 거 아냐 행인이 있으면 아 몸 엄청 튼튼해 기스도 않나 아 나 이거 갈라고 한게 아니었는데 나 여기 갈라고 한거였는데 나 여기 갈라고 한거였는데 아 진짜 신고 못하게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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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그지 됐네 어떡하지 흐흫 뽀송뽀송해졌어 피부좋아진거봐 빠운드했어요 680번 날라갔어 진짜 착하게 살거야 나 아 그럼 못넘는다 아 이건 못넘는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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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uh, vous, vous. Ancient. Excuse me.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 comunidad 고마워 고마워 이는 만성의 대상입니다 만성의 대상에 이는 만성의 대상입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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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난 이미 한 번 갔다 왔거든 하나도 안 놀랐거든 히히히히 야려 하던거 하세요 해완지 돈 없는데 게이드 2달러 제작자는 몰랐겠지 내가 돈을 다 썼을지를 이렇게 하면 게이드보는데 돈 다 써버리냐 제작자들은 자세히 스파게티에 있는 롱 스트리컬 피스 비그 에이 내 머리가 쪄게 난 정말 스쿠아리에 칵슥러커 하하 이 말이야 프렌트 스읍 스읍 이 상태가 상태가 안 좋는데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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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프렌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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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올라왔어 이거 수치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몇 포인트인지는? 잘 맞춰봐 위로가자 뒤로가자 뭐에요? 자리에 관한가 있음 전혀 없음 이건 없음 네네 네네, 좀더 의사인가요? 아마도 내가 찾을 수 있는 양자인 Angelo Bronte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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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어디가? 우리한테 이를 마소서 나한테 낳을 수 있고 저한테 낳을 수 있고 내가 낳을 수 있고 제가 낳을 수 있고 5$ 어디에나 살아, New York? 나도 하니 낳을 수 있고 내가 낳을 수 있고 아싸 5원 또 벌어 5달러 또 벌었고요 나 돈 원래 한 푼도 없는데 왜 따라와 어? 왜 따라오냐고 안 밀려 이 새끼 안 밀려 안 밀려나 락스타 게임에서 애들 무저기를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공 락스타 게임 방금 밀려 망해 어.. 으아.. 왜 못 잡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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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한 번 더 좋은 것 같다, 미스터! 그냥 놔둬, 미스터! 왜 도와야 할까, 미스터?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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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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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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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me 오 여기다 미카 사과 밟고 넘어 주셨고 사과 밟고 넘어 주셨고 와 총까지 그래서 기다려줬어 부동! 감사합니다 1,000달러사건 못들어봤네 천달러사건 못들어봤네 segundo 네, 생일 потому 네 There's no need to do this Τ impacted 또 때려 와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또 때려 인사 가는 길에 인사 한 번씩 매우 penalties arri니다 안녕, 회장님 안녕, 회장님 안녕, 회장님 안녕, 회장님 안녕히ี enrolled 새우 어 터치다 어 잘하고 아 어 아 아 아 아 죽을때 아 ..봄타... ..시 ...영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전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힘을 받을 수 있을 때. 저는 더 좋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이크 아니면 마이크. 둘 다 다가가 있는 바라시아들, 롱타이와 슬림. 우리는 길을 길게 지지 않게 알게 되죠. 너무 깊은 나라가 진짜 깊은 곳입니다. 이건 뭐였지? 왜 이게 물음표가 뜨는거야? 왜 이럴게? 너는 안 돼, 나. 내가 지금 형의 형님이고, monk, 상관없는 그녀들. 그리고 너는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죠. 너는 좀 어리석을 했지만, 누군가가 우리가 없지? 하하, 너는 아무 생각이야. 하지만 너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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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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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리 하자, 두 개에게는 개의eden? 기부하자 아싸 또 돈벌음 노예 노예가 있다고? 뭐? 뭐야 여기 내가 이용하는 곳이잖아 단골인데? 여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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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 이거봐 나쁜 자식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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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뭐지? 뭐지? 오! 가난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냐면 내가 넣어놓은 돈 저거 0원이거든 아싸 착한 일 많이 올랐다 어? 어디서 본사람인데? 모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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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 뭐하는지? 보통 그냥 쥐다른 사람. 아, 너 정말 아메리카노. 내가 사랑해. 뭐하는지? 보통은, 방금, 내가 목소리를, 내가 욕붙는 것 같아. 아, 너무 친구야. 아, 아,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다행히 온 세상에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내가 그 하나의 그 하나의 일을 그 하나의 그 하나의 그 하나의 모기하는거 갖고싶다 저거 이낙지 못하자 미친만? 그 위치에 있는 곳이 있는 곳과 사회가,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프랑스스, 이곳에 있는 곳이 여기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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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게 정운을 받아ляiu야, 그가 정운은 죄인 것보다 용압이 또 사용할 수 없어지지. 하지만 제 뇌, 그가 정운의 한ал을 받는 것이다. 그가 무슨 이유들이야? 그러면 그가. 믿어, 내가 두 개가 다 попыт. 하나가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더욱 높아져서 나 gosh. 그런가. 그래서 내가 내게가 stops 했다고, 하지만... 힐. 뭐는? 그냥 다른 하이트를 해먹는 closing. 철스? 뭐 실제 있는 사람을 모티브로 한건가? 머리 깎아야돼 아 발무제 먹으니까 머리를 너무 자주 깎아야돼요 깎을돈? 아 없나? 팔문대 어 절일이야? 어 절일이야? 좀 오늘 컨디션이 안좋나봐 좀 조용한데로 가야겠다 사람들이 없는데 사람들이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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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진짜로? 돈을 이제, 미스터. 네, 네, 네. 이거 왜 이렇게 불러? 전화해. 말해. 지금! 인간이 가르카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듣고 있었다... 오늘 내게 주셨으면 좋겠지... 아이씨 머리 깎아야겠다 옷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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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아이씨 아이씨 여기까지 길렀어이제 흐흐흐 닥터에그맨 어 여기서 만났네 приз 흐흐흐흐흐흑 흐흑 오케이 어와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aw 네 이거 왜 이렇게 안되지 원래 손 떼도 되는데 이걸로 실뜨기 해야겠다 다가서 이 해외? 그 후에 그 후에 이리와 이리와 50달러 내놔 인지를 죽일 셈이야? 아이 먹을 수가 없네 으악 stop that there take him dow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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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in there 나 안 죽였는데 야 돼지들을 죽일 셈이야? 총맞았잖아 티모씨 하필이 이리와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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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몬! 스페어! 핸드폰으로 말하는 거야!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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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무치 괜찮아? . . . . . . 으아», 으아! 으아아! 으아아! 으아아앙! 아아! 아아아아! 스크롤이! 그녀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마차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마차의 yoga 무릎을 만지기고 여름을 잃고 여기에 ho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갈량이 화살이래 상대하심 하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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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다시 탔었네? 자... weapons 바로 그니까 악원읍지대인데 어떻게 살아서 오는거지 얘네? 그 뒤에 어떻게 보죠? 어? 키모씨! 키모씨 사라졌어! 여깄다 아까 있었는데? 여깄다 있다 Thanks 이 손님의 손님의 손님은 안에서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니 근데 왜 아보바 왜 쟤네들 공격 안해? 아보바 일단 자수할게요 뭐? 뭐 뭐?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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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졌어 일로 가보자 아씨 항복해야겠다 뭐야 나 항복할라고 나 항복할거야 잠깐만요 시바 항복항복 아니 항복이라고 잡으라고 아 아 잡으라고 채포해 잡어 잡으라고 체포해 아니 이게 체포가 돼야되는데 자 잡으러 자 잡으러 자 자 아하 잠깐만요 아 잠깐만 왜 자꾸 총을 끄네 아아 에라 모르겠다 아 아니 나 항복하려고 했는데 와 나 항복하려고 했는데 항복하고 움직이면 안된대 항복하고 움직이면 안된대 오 형 제 천연 왕아 모든 걸 피건대 도와주시옵소 좋은 오예 오케오케 야아 풀려났다 자아 다 갚았어요 이제 이런거 이런걸 많이 먹어야 돼 여러 번 먹어야 되는거 그만해 이제 그만해 조용히 살아 이하로는 안내려가나봐 아 아 제발 항복 항복 저 항복이야 항복 저 항복 아 얜가? 항복 항복 아니 왜 항복이 안나와? 와 진짜 억울했네 그냥 갔으면 노범주에요? 하아 미친도시 못달러 버름 아니 나 그거 하려다가 이거 이거 하려다가 이거 안되네 여기서는 브레이크 급브레이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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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다가 차렷 하아 너 아 이리 아 아 지금 주님 여기로 가야되네 캠프가 일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아지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생겼어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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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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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친해졌어 뭐야 그럼 아 다운 다운 심지어? 당연히 알고, 너는 그런지 모르겠지 않겠지?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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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고 이렇게? 내가 간단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너의 손을 받아들이고 뭐해? 몇 개의 사람은 이곳에 도착해 좋은 곳에 도착해 최고야 이 사람을 사랑해 봐봐 investigations 계속 웃어 왜이렇게 계속 웃는거야 흐흐흐 어우 졸려서 오늘 못하겠다 딱 여기까지 하고 자겠습니다 왜 졸리지? 커피를 많이 먹었는데 왜 졸려? 으흐흐 지금 미션중이라서 못나가나 봐?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졸려? 기타워 You know where the cemetery is? I think so Pretty sure we rode by it earlier It's very impressive You know You did good Holding your tongue in there Do you trust one word that comes out of that bastard's mouth? We don't even know where Jack is Listen, we found Bronte. We got in there. Dutch is with him now. All things considered, it could have gone a lot worse. That poor kid. I ain't been a good father to him. I hope 괜찮아야 할텐데 I just hope you're right. Okay I think this is it. Keep it down, let's hit your horses up ahead 이곳에 쥐는 왜 안 낮춰? 아싸 수집해야지 아무도 해보는 게 or not 모르는 거 같다고 아는 날 fluent 하지만 너는 다 괴로웠던 친구 그 친구는 이젠 참기름 굳이 안 먹으니까 우리 안 뱁뱁 것 같다고 따로따로 해야 돼? 내가 알아서 돌아다녀야 되나? 내가 알아서 돌아다녀야 되나? 이리로 쑤쑤 다이았쑤 잘 살펴보려고 또 있다 그 사람다 어휴 시끄러 여긴가봐 여기네 어? 아니네 맵? 뭐야?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가고 있어? 이 아저씨는 그냥 집 가는 중인데 이 아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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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오케이 돈 많네? 이 아저씨는 잠시만... 대단히 보고 있는 곳곳에서 다 내렸어요. 사장님, 뭔가 여기 있어도 되죠. 잡았다. 좋다. 이제 부서지기까지. 저게 여기 뭐야? 여기서 열어봐. 열어보았. 나 열수있는데 이제 왜저래 보기 좋은데 보기 좋은데 아직 죽는다 좀 죽는다 아직 죽는다 아직 죽는다 아직 죽는다 나 잠시만요. 삐이 삐이 개잘 도망가 삐이 girls 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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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을 삐이 삐이 저쪽의 장소는? 괜찮아요? 그는 우리의 게임을 할 수 없죠 그는 거의 확실하게 할 수 없죠 한번 봐봐 잡으세요 평소에 어떻게 알 수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는게 가장 큰 일은 그쪽으로 돌아가면 아주 빨리 이렇게 말했을 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죠 도치 있다 도치 아니네 도치 아니네 이봐 도치씨 그렇게 길들여질거야? 어? 더 안죽여 이제? 더 안죽여 우리의 새로운 학교가 되어있어, 장. 너는 사랑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학교는 다시 돌아오는 어머니 너는 안 괜찮은데? 난 괜찮은데 아빠 브론테스 말이야 내가... 미안해 뭐? 4개 너무 오래 걸린다 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저는 지금 제 집에서 작은 집으로 큰 집으로, 큰 집으로, 큰 바깥에서 그리고 책을 많이 했다 너가 뭐지? 스파게티 먹었을까? 그, 그... 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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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잭은 좀 약간 귀공자 생활이 어울리네 잘 먹었으면 좋았죠?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아, 이 여우는 불가능한 불가능하지만 그는 수당한 공간이 다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참가하셨을까요? 아무 문제? 모든 것들은 정말 거의 다 닿을 수 없었죠. 그의 숲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 아마도 제가 부끄러웠지만 그의 를 부끄러웠어요. 아마리다. 정원? 자딩? 일권이 있음 불사이라서 가 which has been some brute , but we can finally move forward now we get the money we need and disappear anyway we got jack and that's all that matters right now come on hey, they're back come on I think I see jack Abigail Abigail we got do your sun everything 쟤 약간 이탈리아 스타일인데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고 이탈리아 말 좋아하고 또 송포 생겨졌잖아 뭔가 애가 abigail so well we met mr. Bronte hmm he is quite a character is he now you ever meet an italian strong man before not outside of a circus well let me tell you all about them john you go be with your family or sir thank you boys we got some work to do you interested in work but first let's have a drink we got jack back 저 좋아하는게 저거 더치 지자식 아니야 지자식처럼 좋아하는데 i don't know how to say thank you i understand come on 그럴수도 있대 아니 막 갑자기 막 올인 올인 하잖아 저 지새끼 내가 내가 붙잡혔을 때는 어 어디 갔다 왔어 이 지랄 해놓고 아 그렇잖아 저새끼 인성을 내가 아는데 수상하다니까 갑자기 그 재기 잡혔다니까 막 다 제쳐놓고 막 멤버 다 이끌고 가가지고 막 저 엄청난 분노를 쏟아냄 하지만 션이 죽은건 죽으니까 그래 그럴수도 있지 내가 사라지면 너 어디 갔었어 그 쟤 좀 약간 이상한게 마이카한테 좀 약간 너그럽고 잭이 갑자기 막 눈이 돌아가 잭은 아니잖아 처음에는 좀 약간 이상했는데 말 안했거든요 나중에 그 비슷한거 나올 수도 있어서 그치 이 새끼가 하베르 하베르 왜 이렇게 노래 잘해 잭만 옷이 깨끗해 잭만 귀궁자야 머리도 엄청나게 빗어넘겨가지고 잭은 지금 스파게티 먹고 싶은 얼굴인데요 입만 웃어 눈은 안 웃어 입만 어리둥절 하이라이 이쁘어 아리 이쁘어 아리 이쁘어 사고 안치고 예 엉클 폐급 마이카 마이카 고무관 마이카 고무관 마이카 고무관 마이카 고무관 하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죠? 이 자식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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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맨날 자기만 믿으라고 하고 아서보고 다 알아고 함 아서 들어오기 전에 누가 있냐 호재야가 함 그리고 맨날 계획이 있다고 함 더치특 뭔가 계획이 있음 어? 개무서워 얘 왜이래 시번뜩하게 빌 몰리는데 얘 대답을 안해 뭐야 뭐야 스파게티 먹고 싶냐? 남기네 야 야 잭 반더린드 일로와 일로 오라고 스파게티 먹고 싶으면 가 먹다가 난 없어서 못 먹는데 뭐해 땅 판다고 스파게티 안 나온다 야 지렁 지렁이 지렁이가 스파게티인 줄 아는 거 아니야? 땅파서 지렁이 나온다고 그거 스파게티 아니야 얘 또 여기 와서 앉았냐 자리 나니까 앉았네 호재야인가요? 찰스 찰스 어 안 돼야겠다 너무 졸리다 가야겠다 티란 오드리스 콜롬 오드리스 콜롬 오드리스 콜롬 하비에를 보면 약간 동질감을 느낍니다 머리카락이 힘의 가리가 없고 얇잖아 오 오오 오 오 오케이 谢谢 아 judicial 어케 Just watch 봐봐 머리카락이 힘의 가리가 없잖아 요늘이 얇아 아서봐 모발이 두껍잖아 짝 설정 진행상황 뒤로 스토리 게임 저장 지금 안되네 끝나야 되나 보다 오늘 하루가 돼야 되나 보다 위가 포미? 축제가 열렸는데 자기가 좀 그런데요 이렇게 해놔도 여기서 앉아 여기서 자 아 안에 있구나 난 2층이네 기름 아깝지 않아? 그냥 사람도 없는데 켜놨네 베아트리체모건 빠른 이동 탄약 의상 변경해야되요 의상 변경해야되요 이거 해야되요 아 이거 하지말까? 이거 할까? 페레르로조최 그리고 이걸 저장해야되요 저장을 안하니까 자꾸 없어져요 잠깐만 모자가 없잖아 연통 모자가 사라졌어 요거 어떻게 하지? 이거 넣고 싶은데? 제거를 해야 하나? 제거 요거를 안 되는데 아 이거는 제거가 안되나봐 그러면은 아 뺄게 없는데 광부 모자 뺄까요? 근데 이거 써야되는데 삼각모를 빼자 그리고 복장을 연통 모자 쓰고 복장을 연통 모자 쓰고 복장 저장 복장 된건가? 아 잠깐만 탄띠 탄띠 요거 저장 아 아 답답해 여기 복장 삭제 이거를 말에다 싣고싶은데 지금 말에 보관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닌데 이걸 말에 보관하고 싶은데 승마 복장 이거 이거 이미 있네 다 돼있네 다 돼있네 요거도 입혀 이거 저장 저장을 안해서 그런가? 이걸 치우자 아닌데 아 이걸 지워 됐 그리고 요걸 저장해 그치? 그리고 그치? 다 탄띠가 됐죠 그리고 요거를 말에 보관 세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말에 보관 그치? 승마 복장 다 탄띠 이 아 이거 페레르 로셰로 해야되는데 그냥 해 3번 안 치워졌다고요? 아 3번 안 치워졌네? 아 3번 안 치워졌네? 아이씨 아 여기 지워 요거 저장 아 하나가 지워졌어 아니지 됐다 다 신사로 만든 아 이게 좀 안 이쁘다 아 별로 안 아까워 옷 갈아입다가 하루가 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얘는 그 조절이 안되네 묻은 수염 밖에 안돼 전에는 됐는데? 잠이 왜 앉아졌지? 여기 있다 아 개 개 답답해 됐다 아침 무신사 취침 아 수염이 멋있어 멋있으면 안 되는데 옆에를 빨리 다 쳐내야 돼 머리카락이랑 됐다 저장 47.2%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나 왜 30%라고 돼있지? 47%인데 42%인데? 왜 47%로 돼있지? 아 도전 과제 안 한 거랑 아 암각화 뭐고 공룡 뼈 같은 거야? 퍼센테이지 오름 아 롤하면 안 돼 지금 너무 졸려 왜 왜 졸린지 모르겠어 오늘 잠을 좀 못 잤나? 안녕 내일 또 자동문 축구를 또 나가려면 또 일찍 자놓는게 좋겠죠 사실 지금 10시에 가는데 뭐 일찍도 아니야 안녕 안녕